하나 틀리신 분? 다 말이신 분? 어땠어요? 다 말이신 분? 쉬었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28분까지 풀었어요, 다 꼼꼼하게? 꼼꼼하게 다 문제를 푸셔야 된다니까. 28분까지 문제 꼭 푸시고 최소한 이제 여러분들 내일부터라도 이제 최소한도라도 2020 6평하고 9평 시험제라도 좀 뽑아놓고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베개다 붙여놓고 가만히 보시면서 이 문장이 뭐였지 뭐였지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며칠 남았죠? 70대가 남았고 이제 추석 지나면 60, 50 이제 미친듯이 가죠. 좀 마음을 차분하게 주말에 태풍 온다면 7년 전 볼라밴보다 세다면서요. 더 강력하다던데? 말했죠 볼라밴때 저 5만원 삥뜻겼다고 볼라밴분은 그날도 기억나요. 학생들은 출근 안하고 교사들은 출근하라 해가지고 출근길에 차 문 열었다가 차 문 날아갈 뻔했다니까. 문을 열었는데 문장이 진짜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날아갈 뻔한 문을 붙잡고 차라문을 닫은 다음에 내려가서 학교 출근할 때 비가 너무 오니까 학생들 나오니까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그냥 출근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던 가운데 주머니에 뭐 있지라고 꺼냈는데 5만원짜리 했는데 뭐냐고 놓쳤는데 바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볼라밴을 절대 안 까먹어요. 내 5만원을 삥뜻어다간 태풍이 볼라밴 누군가는 행복하게 볼라밴 보는 날 누군가는 행복했을 거예요. 5만원을 주도하였으니까. 1번 보시면 계속 이제 1번 문제 가지고 어제도 저한테 오타다. 윤리학은 실천의 학으로 이거 분명히 뭔가 한 글자가 빠진 것. 아니 학문으로서 학 써준 거죠. 그냥 1번 문제에 평이하게 등장했던 거죠. 윤리학은 실천의 학으로 도덕이론을 응용하여 실제 삶에 재개되는 구체적 도덕문제 해결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실천 윤리학의 대표 특징이냐고 그런데 실천 윤리학이나 이론 윤리학이나 공통적인 건 둘 다 무슨 윤리학? 규범 윤리학이니까 무엇을 기초로? 당위를 기초해서 성립되는 학문이라고 했어요. 당위를 기초해서 성립되는 학문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기초에서 성립된 학문이고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경험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검사해가지고 기술하는 건 누가 한다냐면 그게 바로 기술 윤리학이 하는 거죠. 실천 윤리학 입장인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실제로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도덕적인 관행 잘 기억하시려 하죠. 도덕적인 관행이다 보니까 기술 윤리학자들이 기술하는 사실은 도덕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도덕적 관행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기술 윤리학. 이 기술 윤리학은 20세기 사회과학이 대두됨에 따라 등장한 윤리학인데 규범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과 메탈력은 각각 분리되는 건 아니라 기술 윤리학이 기술한 사실을 토대로 규범 윤리학자들이 사회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론 윤리학이나 실천 윤리학이나 둘 다 규범 윤리학 안의 입장에서 이론이든 실천이든 둘 다 이론과 무엇에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 아직 선지로 안 내려놨던 것은 어떠한 도덕이론이 타당한가에 관심을 갖는 학문은 이론이나 실천이나 공통점이라고 했죠. 이론 윤리학에서는 의문이 타당하냐 공리주의가 타당하냐 실천 윤리학에서는 안락사라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자연법 윤리가 타당하냐 공리주의가 타당하냐 안락사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자연법 윤리 이론을 적용시켰을 때 적극적 안락사는 당연히 자연법에 위배가 되겠지만 소극적 안락사는 어떻다고요? 올해 출제되면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도 입장이 두 가지라 했어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도 연명치료 중단하니까 자연의 질서에 맞다. 죽을수록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도 있겠지만 반대 입장에서 연명치료 중단하는 것도 결국은 인위적인 개입이니까 자연법 질서에 어긋난다. 거긴 양면 쪽으로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토론 문제도 순응안성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도덕이론과 도덕문제 간의 유기적 상관성을 강조하는 것은 규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규법률에 의해서 실천률에 의해서 얘기하는 간과 도덕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판단의 중요성을 간과한다고 해야 되겠죠.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은 누가예요?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은 메탈약에 한다 했고 메탈약은 2016, 2017 트렌드였고 잠깐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재등장할 수 있는 개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메탈약이 논리적 타당성을 연구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실을 기초해서 성립된 학문을 표현하는 문장은 사실명제, 당위를 기초해서 성립된 학문은 당위명제에서 사용하는데 사실명제로부터 무엇? 당위명제가 연역 가능한지를 탐구하는 게 무슨 일냐? 메탈약이라고 했고 탐구를 해봤더니 연역이 안 되더라. 윤리학은 인지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왜냐하면 윤리학의 입장은 감정표현이나 명령일 뿐 감정표현은 뭐라고 했어요? 그게 이번에 순응안성 5회 정의주의라 했죠. 정서주의, 감정주의. 그 다음에 명령일 뿐은 무슨 주의? 규정주의 이런 입장에 얘기했잖아요. 규정주의 까먹으셨나요? 감정표현이나 명령일 뿐. 거짓말은 나쁘다라는 것은 감정표현에 불과하다. 아니다. 거짓말 나쁜 것은 명령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메탈약 입장에서 윤리학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보는 비인지주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도덕이론의 정립보다는 도덕적 딜레마의 해결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간과하고 도덕적 딜레마는 쟁점인데 메타윤리학도 도덕적 딜레마에 관심이 있다 없다? 도덕적 딜레마에는 관심이 있어요. 도덕적 딜레마에 따른 현실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는 거지 메타윤리학이 생각하는 도덕적 딜레마는 뭐라고 이미 평가를 출제했냐면 도덕적 딜레마, 도덕적인 쟁점은 메탈약자들이 볼 때 어떤 현실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분석으로 해소해야 될 문제이다. 도덕적 딜레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론을 적용시켜서 현실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분석으로 해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도덕적 딜레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옳다, 그러다라고 할 때 옳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 보세요. 옳음이란 단어와 조음이란 용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옳음으로서의 윤리학의 역사가 있다 했고 조음으로서의 윤리학의 역사가 있다 했죠. 옳음, 옳음으로서의 윤리학 역사가 뭘까? 자, 1번의 정답은 지금 2번인데 그 옳음의 윤리학의 역사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2번이죠. 옳음 그 자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무엇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결과를 고려하는 건 조음으로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벌 제도에 그대로 적용된다 했잖아. 칸트는 옳음 그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하는 그 자체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에 따른 조음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하다 보니까 형벌은 다른 선의 수단 다른 조음의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진짜 들리시는 분들은 반성하시죠. 이거 수십 번도 했던 것 같아요. 수십 번은 거짓말이고 솔직히 뭐 거리를 타면서부터 10번 이상 했던 것 같은데 칸트 입장에 따르면 의무에 맞는 행위는 무엇으로부터도 가능하다? 의무에 맞는 행위는 동정심으로부터도 가능하다 했잖아요. 칸트의 동정심으로 해서 정리를 할 때 칸트의 동정심에 따른 행동은 무슨적 가치가 없다? 이건 경향성이죠. 경향성. 칸트의 동정심, 경향성에 따른 행동은 도덕적 가치는 없다. 도덕적 가치는 없지만 무엇과 일치는 가능하다? 의무와 일치는 가능하다 했죠. 감정이 불쌍해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내용도 똑같잖아. 불쌍해서 도와줬다? 감정이 동해서 도와줬는데 도와줬다라는 의무와 일치했잖아. 근데 불쌍해서 도와줬으니까 감정이 이끌려서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도덕적 가치가 없어요. 왜 도덕적 가치가 없지? 칸트한테서의 도덕적 가치가 발생하려면 동정심과 경향성을 뭐해야 되기 때문이야? 배제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경향성을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의 세 글자 무엇? 그게 자율성이고 그 자율성을 실현하는 것이 인간만이 가능하니까 이런 동정심과 경향성에 따른 행동은 도덕적 가치는 없고 의무와 일치만 가능할 뿐이다. 근데 이 동정심 경향성은 전혀 쓸모없는 게 아니라 이건 어디에 영향을 준다? 인간의? 인간성과 도덕성에 기여한다 했잖아요. 인간의 인간성과 도덕성에 기여한다. 이 동정심 공감 능력은 인간이 타고나는 자연적 소질로서 인간의 도덕성과 인간성의 이론 요소에 해당이 되는데 그 공감 능력과 동정심을 일상생활에서 잘 발휘하는 사람이 보다 더 도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로 환경윤리 패턴에 그대로 적용된 거잖아요. 그래서 칸트 입장에 따르면 무생물까지 광물계에 있는 결정체의 아름다움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인간성을 보다 더 드높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연에 대한 무순적 의무? 간접적 의무를 이야기했고 경향성을 가다가 배제하는 것이 인간의 자율성이다 보니까 경향성을 배제하고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 경향성을 배제하는 행동은 도덕적 행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무엇을 할 때도 한다? 무엇을 감상할 때?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도 하기 때문에 칸트는 미는 선의 상징이다.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도 자율성을 실현했고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자율성을 실현하니까 예술작품 감상의 태도나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나 무엇이 유사하다? 형식이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인간이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면 칸트 입장에 따르면 인간만이 도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이성적 존재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국제 질서 사회에서도 국가와 국가 간의 도덕적 고려가 된다는 게 칸트의 영구평화. 그러니까 영구평화는 실현되는 거죠. 왜? 인간도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듯이 국가와 국가 간에도 도덕적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이상적이다. 이거 이상적이고 어떻게 국가와 국가가 도덕적 관계와 고려가 되냐 그런 건 없고 현실 사회는 국가와 국가 사회의 전쟁 힘의 균형을 일으켜야 되니까 도덕적 고려는 국가 사회에 일어나지 않는다가 무슨 주의? 현실주 입장이고 현실주에서 힘의 균형 이야기했더니 힘의 균형을 정치 사회로 끌고 와가지고 집단과 집단 간의 힘의 균형이 누구? 리부어 입장이고 힘의 균형에 따라 외압, 억압 없이 의사소통, 합리성 발휘하는 게 누구? 하보마스 입장입니다. 방금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 파이널 정리를 하셔야 돼요. 누가? 제가 해드릴까요? 옆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일일이 가정 방문하면서 자, 이제 우리 해보자 그게 아니고 이 시즌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외웠던 내용들 외웠던 내용이 아니라 이해했던 내용들을 단어를 하나 보면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꼬리를 물고 그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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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서 여기까지 연결될 수 있구나라고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칸트 그대로 말하잖아요. 의무에 맞는 것이긴 하지만 의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가지 못한다. 의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 동정심 경향성으로부터 나온 것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 그러니까 결국 의무의식에 따르고자 하는 의지 무슨 의지가 발휘돼야 돼요? 선의지가 발휘돼야 되고 선의지에 따라 무슨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도덕법칙 도덕법칙은 모든 준칙이 아니라 무슨 준칙? 보편화된 준칙이라 했죠. 그 도덕법칙 그 도덕법칙은 경험에서 만드는 거야. 경험을 토대로 보편화된 준칙에 따르는 삶을 사세요. 맞아요. 틀려요. 경험에 따라 발견한 경험에 따르는 것이 아니니까 세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선험적으로 했잖아요. 선험적으로 정초된 법칙 선험적인 것에 근거된 법칙 그게 도덕법칙이라고 여기 봤더니 천성적으로 동정심이 많은 A는 평소 남을 돕는 일에 기쁨을 느끼며 봉사활동에 참여 그런데 A는 최근 겪은 슬픈 일로 인해 봉사활동에 계속 참여할지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감정이 끌리고 있잖아. 일본의 공동체의 전통과 덕목은 무슨 윤리에서? 덕윤리에서 주로 많이 하죠. 덕윤리에서 비판하는 게 얘는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 따위 무시하잖아. 이런 칸트의 전통을 따라온 사람이 누구? 스스로 이렇게 도덕법칙 세우고 스스로 판단한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개개인들을 가다가 무지의 배율 속에 몰아놓고 가상상을 펼쳐놨던 거죠. 그게 누구? 롤스죠. 롤스. 롤스도 그래서 보편화된 가능성을 무지의 배래에서 하고 싶었던 거고 그 보편화된 준칙에 따른 토론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람 6평 나왔고 9평 안 나왔죠. 수능 나올 가능성이 있죠. 보편화된 준칙에 따른 담론 누구? 그게 바로 하보마스잖아요. 하보마스나 롤스의 공통점은 만장일치를 이야기하는데 롤스는 가상상황에서 하보마스는 현실에서 보편화된 준칙에 의거한 담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번에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준칙은 보편화 가능성이 없지. 자연적 경향성에 따른 준칙을 행하게 되면 도덕적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그러면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준칙이 의무와 일치할 수 있다는 동정심에 따라 사람을 돕는다. 그게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준칙이잖아. 그게 의무와 뭐는 가능하다? 일치는 가능하다. 그런데 도덕적 가치는 없고 오직 의무식으로부터 비롯된 행동이 도덕적 가치가 있고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동은 행복과 무엇 가능하다? 그거 부르고 있죠. 다음 순서에. 행복과 양립 가능하다 했잖아요.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동을 하면 행복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 행복이 목적이면 두 사상 뭐야? 최대하다. 최대 행복. 공리주의. 또 인간의 공적 목적이 행복이면 아리스토텔레스. 더귤리. 그게 공통점 둘 다 행복 목적으로 추가하죠. 선한 목적을 위해 조건적인 명령. 조건적인 명령은 가원 명령이니까 아니고 사회적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 이런 행동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거는 무엇을 고려한 거예요? 지금 사회적 칭찬과 인정을 고려하면 결과를 고려했으니까 안 되고 5번처럼 자신의 감정이 아닌 보편적 도덕법칙. 보편화된 준칙에 따라 행위가 안 되고 정답이 5번이 됐던 겁니다. 많이 나왔던 패턴인데 그다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지 동정심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리고 도덕적 가치에 대한 행동을 하면 행복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려고 문제됐던 겁니다.